교포 한국 교포들은 일본, 미국,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어요. 그분 미나 씨한테 처음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세요? 그분은 안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계세요. 남자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가야 해요. 너 나는 청소를 할게. 너는 식사 준비를 해. 누구 저기 의자에 앉아 있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요? 아, 폴 씨예요. 호주 사람이에요. 동창 저는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들 요즘 세일 기간이라서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 저는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 사람이에요. 선배 폴 씨는 앤디 씨 학교 선배예요. 숙녀 신사 숙녀 여러분, 이 비행기는 10분 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신사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해요. 시 앤디 씨, 혹시 폴 씨 전화번호 알아요? 저는 모르는데요. 요시코 씨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아가씨 앤디 씨, 여자친구 있어요? 아니요. 좋은 아가씨 있으면 한 명 소개해 주세요. 아저씨 아저씨, 콜라 두 병하고 사이다 한 병 주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여기 반찬 좀 더 주시겠어요? 여자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고 해요. 위로하다 시험에 떨어져서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해 주었어요. 이분 이분은 내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세요. 저 저는 앤디입니다. 미국에서 왔습니다. 저분 저분은 누구세요? 저분은 우리 선생님이세요. 친구 저는 한국 친구를 많이 사귀고 싶어요. 친하다 앤디 씨와 피터 씨는 지난 학기에 같은 반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주 친해요. 혼자 가족하고 같이 사세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하하하하 그리고